아직도 전말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계곡살인 의혹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은혜는 지난 2017년 3월 숨진 남편 윤씨와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은혜는 미국 혼인신고 서류를 가지고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 서류를 가지고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냐라고 수사당국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혜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 그리고 한부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라면 굳이 국내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수사당국의 판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은혜 씨는 한부모 보조금 받고 있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국내가 아닌 미국에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결국에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고 또 다른 가능성 대표적으로 보험을 타기 위해서 그 서류를 위해서 미국에서 일단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 시도를 해서 보험의 자격을 받으려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고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 자격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수사기관이 유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은혜가 숨진 남편의 돈을 어떤 방법으로 빼돌렸는지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은혜 본인과 공범 조현수의 통장은 물론이고요 주변 친구 3명의 통장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통장으로 2억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집 근처 은행 두 곳에서 뭉칫돈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숨진 남편은 수억 원의 빚 때문에 파산한 채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 이은혜는 숨진 남편의 사망 보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면 급하게 돈을 납입해서 6범이나 보험을 다시 되살린 기록이 확인됐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 윤 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고 그리고 친구들의 통장으로 들어간 건 친구들한테 마치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한 다음에 결국 친구들이 돈을 안 갚는 방식으로 돈을 빼내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망 보험 중에 여러 가지 보장들이 있지만 보장 기간이 짧고 월납 보험료가 낮은 건 보험사가 딱 사망 하나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걸로 보험을 가입을 한 것도 문제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이 실효될 때쯤 되면 그때 부활시키고 그게 2년간 6번입니다 이런 걸 종합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미심적인 정황들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뉴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시했던 중재안 먼저 국민의힘 측에서 수용을 하기로 밝혔고요 민주당 측도 중재안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박군군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 의장이 양측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2시간 만에 국민의힘이 중재안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 이제 1시간여 남짓 지난 시간에 민주당도 결국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수 완박을 강행했던 민주당의 움직임이 조금 속도가 조절되고 늦춰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 간의 갈라진 의견 또 국민들에게 주었던 상처도 어느 정도 봉합의 단계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이후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Q&A 두 번째 이야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알수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